집 그냥 한순간에 폭삭 무너뜨린 다음에 참피들한테 먹으라고 놔둬주면 끓여주면 우청이? 우청이 나한테 이런 반응을 원한 건 아닐 것 같아 니가 꼬올 것 같아서 물어봤어 꼬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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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아 이 새끼야 또 없는 새끼 어이 세 명 세 명 세 명 어디 어디 4위쪽 4명인가 K6? 4명 갑니다 이제 좀 싸워볼 만 하겠네 산유 있다 왼쪽 산유 있다 내려온다 나도 두대 왔네 아파라 거리가 좀 붙어야 되는데 2명 달리고 있어 1개 잡았다 1개 쫓자 1대 1대 5쪽 1대 1대 존난맞네 왜 이렇게 안 맞아? 1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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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명 잡은거 아니야? 근데도 3명 남았는데? 5명이었어? 1대 1대 2대 1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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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 쫓자 1대 나도 처음 시작할 때 두 대 맞았어 펜문 챙겼냐? 아니 한 대 맞췄다 너 뭔데? 혼나고 있는 짓 야 쇼핑마켓 한 명 더 있다 두 명 있다 두 명 더 있다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빼자 빼 빼 빼 빼 빼 빼 아이템 뺏기겠다 너 자자캐들 활 들고 있다 쇼핑마켓 아 쟤네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이랑 우리 템 높은게 많아 쇼핑해준다고 두명 잡았냐 세 명 잡았냐 세 명